모니카 지야 지야 스테고 거기서 뭐해? 어 어? 트리케라잖아? 브라브라 스테고 뭐해? 어 어 트리케라네 어 미안 브라브라 이게 말이 됨? 안녕 친구들 오늘은 공룡 메카 꼭 나와라! 탈탄! 스테고케라톱스 스테고케라톱스 정말 미안해 너희들을 참아! K튜브 좋아요 꾹꾹 스테고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두 공룡을 합친 혼종 스테고케라톱스 혼종이라고? 그게 뭐야? 그리스 신화에 미노타우로스 반은 황소이고 반은 사람인 괴물이 있어 이렇게 다른 종이 섞여서 만들어진 생물을 혼종이라고 해 만약 사행소로 나온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? 앞모습 옆모습 윗모습 똥꼬꼬 작업을 시작하지 스테고 들이켜라 어딨나 스테고 도망가자 기다려라 잡았다 잘 가렴 미안하다 합체 뭔가 이 둘이 조합하니까 뭔가 어색해 색칠을 베이스로 해볼게요 색칠을 다 해줬으면 눈을 그려줄게요 하얀색 색칠을 다 해줬어요 완성 다했어 근데 쭈그려 앉아서 했더니 허리 아파 유령 번개 유령이 된 트리케라 스테고가 나타나 번개비를 내린다 스테고 오늘은 스테고 케라톱스를 만들었는데요 불쌍한 스테고 트리케라 사실 하나씩 더 있었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구들 다음은 둠클레오사우루스 한번 만들어볼게요 그럼 유튜브 친구들 안녕 안녕 공룡 장난감 좋아하는 친구들은 구독 꾹꾹 다른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